자 여러분! 끓여보겠스! 자 일단 이거 간장이랑 밀입 넣고 재워놓은거 난 버섯을 좋아하니까 버섯을 쾡이버섯을 쫙! 그 다음에 느타리버섯을 애기비누님 어서오세요 버섯을 좋아하니까 버섯! 자 이렇게 했구요 짤수도 있어 그 다음에 파프리카를 슉슉슉슉 흐흫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불고기 계란에 콕 찍어먹으면 맛있다고? 계란 노른자? 한번 가져와볼게 잠깐만요 계란 노른자에다 찍어먹으면 맛있대요 나 가져올게 노른자 가져올게 zł 이거 노른자를 딱 노른자 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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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른자를 따 오우 고기봐라 고기 오 맛있겠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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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리 저는 앨범이 입니다 소고기 하나 아니고 호주산 오스트랄리아 소고기 미트 오스트랄리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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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불고기 미트의 바이 에봉이 물고기 물고기 하이 자 그리고 김치 셀러리 라이스 블랙 라이스 파 그 다음에 페퍼 스윗 페퍼 크레드님 안녕하세요 어제는 메이드 인 했잖아요 어떤 분이 메이드 바이라고 메이드 바이 기영님 어서오세요 짱구 아롱님 어서오세요 자 이제는 팔을 팔을 떠 아 결국 전부 한국어 같은 으 으흐흐 으흐흐 흐흐흐 아 셀러리 먹는 사운드예요 이거는 이거 흑초인데 어 예 산수유 석류 스읍 여러분 내가 매일 과일 좀 먹어줄게요 격차는 비록 끊어 끊기지만 뭐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천사님 괴롭히지마 파프리카 줘야죠 이거는 어제 내가 먹은 어제 먹은 거는 설탕이 들어가 있는 그 당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당이 없어 그냥 올리고당이 들어가 있어 근데 좀 비싸잖아 응 응 스읍 자 어후 맛있겠다 일단은 계란 안 찍어먹고 요렇게만 먹어볼게요 자 자 자 자 어후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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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미모락모락 같은 질문 받으면 짜증나지만 어쩌겠어 늦게 들어와서 맛있어 맛있어 country 아 nos 开 10 15 20 30 en 60 꼬꼬마님 감사합니다 아 민장인님 열쇠 고마워요 샐러리가 맛있어 그날의 너하나님 9개 고맙습니다 딸기꽁님 감사해요 유라님 안녕 음 운동님 100점 고맙습니다 아 우리 운동님 당면이랑 이렇게 딱 당면이랑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쪼꼬님 꾸꾸자님 안녕 당면이 익었어 에버린님 리허이 세연이님 말씀하세요 자몽슬러쉬님 30점 고마워요 펭가이 통큰 펭가이 알았어요 계란 음식 고맙습니다 수상 라벨님 오셨어 노른자 에그 옐로우 뭐라 그래 노른자 이걸 찍어 먹어 보라구요 어우 좀 식은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누가 광고해 죽을라고 자 노른자에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이렇게 찍으라고 예리님 잘 하셨어요 음 어 되게 고소하다 하나 하나도 안 먹지 오 되게 고소해 오 짱짱 짱인데요 계란비리는 안 나 오 되게 맛있다 아유 민트님 시킬게요 고생하셨어 아 아 여러분 제가 안경을 없어요 먹방 중에 제 채팅창이 막 올라가니까 모르겠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어 맛있다 진짜 아 아 아 아 자 한번 더 찍어 먹어 봐야지 자 이렇게 이렇게 오 맛있겠다 음 음 음 음 진짜 맛있다 아 겉에 섬유질 겉에 섬유질이 있어 이게 어떻게 빼 어떻게 빼 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네 천사님 으 으 으 레시피 올려줄게요 아 나 어제 것도 레시피 아 당면 버섯이랑 버섯이 영어로 보지? 까먹었어 뭐지? 머쉬룸 어우 애니님 고마워요 그리와연 님이 100점으로 팬가입을 아이고 그리님 고마워요 아 그리님 고맙습니다 어 팬가입 고마워요 짱 아 맛있다 음 아 맛있다 음 아 맛있다 아 맛있어 콧수염 아찌님이 편가님 10개로 고마워요 또르라 백화점님이 김신영이랑 어디가 김신영 어디 닮았어 눈이 피었구만 오지 닮아 오지 내 소불고기를 소불고기를 아 으 으 으 으 으 2개에 1,500원이에요? 봉봉이에요? 나비는 아유 남자가 말이야 왜이래? 실수할 수도 있지 나도 실수했어 나도 막 강퇴한 적 있어요 그럼 웃어야지 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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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더워 찍어먹어야지 자 이렇게 부엌 어우 맛있다 이거 찍어먹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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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맛있다 아이고 유자차님 고맙습니다 어우 맛있네 산거야 산거야 채소 총각김치 산거에요 에브리언니 먹방하고 운동합니다 전대 전대할까요? 얼평할까요? 파가 찔리냐? 네 얼굴로 뭔 평가라냐? 사진이나 보내봐요 극주야 너보다 나아 말하는 꼬라지 파를 파가 너무 질겨 잘못 썼나봐 파를 팬가위 고마워요 안녕 뻥니님 두개 두개 고마워요 내가 고기가 엄청 났는데 고기가 엄청 났는데 이 때 깔아 앉아있네 뿌려야지 뿌려야지 맛있어 맛있어 버퍼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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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퍼 있어요? 아 이런데에 천개를 맛 넣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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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파가 왜 질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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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협찬 그거 정지했는데 이상한 말 하지마 성사님이랑 사이 너무 좋아요 완전 좋아 바쁘시나요? 파가 되게 질기네요 말아먹어야지 파프리카? 파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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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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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누가 뭐라 그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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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으 다지 싫어 이거 왜 이렇게 섞으려고 이거 지푸라기 먹는 것 같애 나 회사에서 방송하는거 알아 사장님 알아요 사장님이 인터넷을 잘 안하셔 뭔지 몰라 꼬마 명예훈장님이 그때 별풍 40개 준거 기억하시나요 명예훈장님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중형님 5개 고맙습니다 윤재요 아유 또 초콜릿 5개 고마워요 별꼬치 별꼬치 안 물어 봤어 우리 동네 BHC가 배달이 안 돼요 요술홍은 뭐예요 전사님 계세요 제 방에 지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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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녹화는 여기까지요 뾰롱